아... 어떻게... 다시... 다시 해야 돼? 지금... 우욕을 해놨어... 움직이면 돼, 우리 움직이면 돼 움직이지 말고 집중해, 집중해, 집중해 가자 가운데부터 살까? 아이씨, 무서워 시민아, 어디 올라가서 할래? 여기서 해봐, 잠깐만 조심, 조심 언니, 조심 장난 아니다 잡아줄게 내가 어차피 이거 두 명이서 못할 것 같아 하나씩 줄게 아이씨, 아이씨 언니, 나 무서워져도 못하겠어 너 지금 할 수 있어, 재희야 어차피 내가 해도 넘어져 그땜에 부담 갖지 말고 해 어차피 내가 해도 넘어져 아이씨, 아이씨 와, 휘 형 휘청휘청 거리는 게 보여, 여기서 진짜로? 오, 흔들흔들 한다 흔들흔들 하나... 조용히 안 해? 아니, 지금 흔들흔들 해 아, 지금 올리지 마, 지금 올리지 마 내가 봐 다 했어, 다 했어 어? 떠뜨리면 안 돼 어어 아니, 아니 세 개 세 개, 두 개 다섯 개랑 안 해 흔들리는 거 봐, 흔들리는 거 봐 나 지금 키가 안 돼, 언니 어떻게 해 영생이 그럴 것 같아 까치발, 까치발 뭐 하나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, 됐다 다 됐다 아, 손 떨려 마지막? 마지막? 세 개만 안 돼, 세 개만 안 돼 나 키가 안 돼 네, 나 키가 거기로 카페 Lehr 더 다 여기 냄새 를 내려 오! 골라팀 성공! 우와! 우와! 지민아! 우리 작품이야! 안 떨어졌어!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! 사진!